특별하게 이렇게 쓰셨습니다. 네. 제 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신다라고 해서 오늘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특별하게 그 준비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아, 뭔가를 좀 주시랍니다. 그 여러 명이 하나보면 조금 틀려도 옆에서 이렇게 서브가 되겠지만 저한테 혼자 가실 때는 좀 어려운 것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준비 많이 하셔서 잘하셨다고 기대를 하면서 광룡중앙의 마혜영룡의 복지입니다. 여러분들 백댁! 박수로 박수 주세요! 소 acidino 그리고 고백은 fell 한글자막 by 한효정 난 그가 그냥 내가 너의 모습을 만들고 제가 응원하는 어려운 것 같다 나의 모습을 member 마음속에 내 세상에 저도 저도 내게 연화가 되는 거죠 내게 연화가 되는 거죠 내가 봐봐 왜 하는 거야 못봐 이런 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